안녕하세요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가 출간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원작이 서른쯤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였다면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는 그로부터 10년 후 성숙한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가 125만 조회수를 올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성이 저자의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전해드리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마흔에 시작한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다 얼마 전 통화에서 네가 그랬지 회사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점점 고민이 많아진다고 말이야 네 얘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그 시절에 겪은 비슷한 갈등이 떠오르더구나 37살에 떠난 미국 연수 당시 나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였던 70대 노 교수가 나에게 중년의 위기를 겪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당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내가 벌써 중년이라니 30대 후반인 내게 중년이라는 단어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의 지적처럼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중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자각에서 시작됐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만 같아 불안했고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나를 짓눌렀다 당시 느낀 혼란은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덕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일들은 점차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마흔을 앞두고 인생을 한 번 가지치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마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이유 마흔에 이르면 해야 할 일들로 이미 삶이 점령당해 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런 걸 역할 과부하 삶의 교통체증이라고 표현하더구나 이런 마당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건 사치스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도전은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한 젊은 시절에나 매력적인 단어다 그래서 마흔이 넘었는데도 도전을 외치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취급을 받을 뿐이다 하지만 방어적인 태도로만 살아가기엔 인생이 참으로 길고 해야 할 일만 처리하듯 살기엔 마흔은 아직 너무 젊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실현해보기에 마흔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더 나아가 마흔은 젊었을 때보다 일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나이가 가진 속성 때문이다 첫째 마흔이 되면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느리게 갔던 시간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쏜살같이 흘러가버린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일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줄어들 뿐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가진 돈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볼 수라도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의 유한성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성인기 발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전환점이자 깨달음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임한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않은 태도가 아니다 그들은 간절하다 그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금이 아니면 기약할 나중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후회가 없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시간의 유한성 존재로서의 유한성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긍정적 동기로 작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다 마흔 살 쯤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이 30대에는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무조건 따르기도 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마흔 쯤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반대로 무엇을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경험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모한 젊음을 지나 40대에 이르면 삶에 꼭 필요한 핵심과 본질이 보인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 과시적인 것을 걷어내고 삶을 바쳐줄 단단한 일과 관계에 집중하기에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마음 먹는 나이가 바로 마흔 언저리다 셋째 마흔부터는 직업 외에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발견하고 갈고닦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은 직장을 얻고 성취를 이루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왔다 하지만 직업은 어느 한 시기에 주어진 역할일 뿐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이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우리에게 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직업이나 직장에만 한정된 시선을 넓혀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려는 시도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일 세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시도가 하나 둘 쌓이면 어느새 삶이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이 되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못한다는 말을 들려준다 취미든 운동이든 봉사든 공부든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오육십대가 되어 뭔가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시간뿐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박쳐서 부려부려 찾기보다 그 전에 미리 시작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 틈틈이 관심사를 넓히고 그 중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을 깊게 파고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가지치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마흔 살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해보기에 좋은 나이다 반면 현실은 당장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한정된 에너지를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경중을 따져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삶의 순서도를 재작성해야 한다 이른바 인생 가지치기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어찌 보면 삶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것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 소수에 집중하는 일이다 그 본질적 소수가 무엇인지는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것을 판단할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30대까지만 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숱한 에너지를 썼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마흔에 이르러 그런 삶이 보람은커녕 소진만 가져온다는 걸 깨닫고는 혼자만의 휴식시간을 가지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더구나 그 시간에는 마냥 소파에서 뒹군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며 조언을 건네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본질적 소수를 알게 되면 거절도 씌워진다 쓸데없는 일을 쳐내기가 쉬워지고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 얼굴을 덜 들이밀게 되고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할 줄도 알게 된다 시간 관리도 철저해진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한 번에 모아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무의미한 웹서핑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좋아하는 일과 소중한 관계에 투여하게 된다 마흔을 앞두고 나도 인생을 가지치게 해보았다 우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과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을 구분해보았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이 훨씬 많아서 깜짝 놀랐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고 도맞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아니어도 일은 잘 굴러간다 내가 빠져도 모임은 잘 유지되고 내가 퇴사해도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 누가 해도 상관없는 수백 가지 일들이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과한 걱정은 내려놓고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부터 정리하고 그 시간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쓰자 그래도 세상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가니까 언제든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을 것 일본 작가 손오 아야코는 자신의 책 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 해서 이렇게 썼다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조작 불가능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가장 잔혹한 것이다 시간은 최고의 성실을 요구한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단념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두렵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다 무한정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런 선택이 쌓여 결국 인생을 이룬다 그러므로 선택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매번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하고 어쩔 수 없지 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결국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어라 그렇게 결심해도 현실은 언제나 타협의 연속이므로 해야만 하는 일을 조금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네가 제법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너도 모르게 그것과 가까워지고자 중간에 돌 하나라도 놓는 선택을 하게 되겠지 진검도를 하나 둘 셋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고 싶은 일로 건너가는 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삶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누가 뭐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다 나는 20년 넘게 첼로를 배우고 있다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연주회도 연다 독주도 하고 사중주도 한다 이런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켤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내 실력은 20년 세월을 들먹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도 서툰 티가 나고 실력은 보잘 것 없다 나는 첼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다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은 포기했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마흔 넘어 생활이 안정되자 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과 레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내준 그 짧은 숙제를 하기도 버거웠다 게다가 학회 일정 등 생활이 바빠지면 몇 달이고 레슨을 못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첼로를 배운답시고 돈 들여 첼로를 사놓고는 정작 연습은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첼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레슨을 받는 짧은 시간이 남아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생활은 온통 머리를 쓰는 일 투성이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고 그에 대한 역동적 해석을 해주려면 끝없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하는 말은 대개가 어둡고 슬픈 이야기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런데 첼로를 연주하고 있으면 일하느라 소진된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느낌이 들었다 첼로가 내는 음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 자체가 나에게는 명상 같은 효과를 주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 첼로 연주는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었다 가끔이지만 좋은 소리가 날 때 오랫동안 연습한 곡을 실수 없이 연주했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합이 잘 맞았을 때 쾌감을 느끼곤 했다 저녁 무렵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을 때나 손잡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름다움을 느낄 때 오는 쾌감은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첼로를 배우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 중에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온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나이 때도 참 다양했다 그처럼 나이와 분야를 막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잘하자 이 정도가 첼로를 배우는 내 원칙이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 가 내 목표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좌절하지 않고 오래할 수 있으며 첼로 연주에서 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잘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릴 것 두말할 필요 없이 취미는 생활의 활력소다 취미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상이다 직장일이든 인간관계든 혼자임으로는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목을 잡는 것도 예산일이다 하지만 취미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누릴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한다 운동을 할 때 땀방울을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 춤 연습을 하다가 동작의 짜임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뿌듯함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다 또 취미는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 장사는 잘해야 한다 잘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돈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취미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저 좋아서 즐겁자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새롭게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취미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제인지도 까마득한데 취미 생활을 할 정신이 있겠어? 충분히 이해한다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으면 잠이라도 푹 자는 게 소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챗바퀴 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취미 생활은 그 적절한 대안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뜻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초보자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거기에는 취미도 경쟁하듯 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왕 하는 거, 장비도 괜찮은 걸로 준비하고 탁월한 선생님에게 배워 실력을 쑥쑥 키우려고 한다 취미도 일처럼 잘해내고 싶어하는 것이다 한 번은 한 여성이 유화 그리기를 취미로 삼기 위해 미술 용품을 구입한 다음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었다며 작심삼의를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온 적이 있다 나는 취미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너무 작정하고 시작하면 즐겁기는 커녕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된다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취미마저도 잘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잘해야만 하는 일은 직업 하나로 족하다 나머지는 좋아하는 만큼 즐기면 된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면 그러한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능한 만큼 누리면 된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재밌고 즐거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리겠다고 마음 먹는 것 큰 목표는 멀찌감치 세워놓고 되는 대로 조금씩 해나가기 이것이 내가 20년 넘게 취미생활을 이어온 비결이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공주 왕자 놀이도 하고 살림 놀이도 하고 전쟁 놀이도 한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내일 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잘하고 있나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와 자신을 100% 열어놓는다 어른에게는 취미가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취미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있게 하고 이행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 이행 공간은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실의 찌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맛보는 기쁨을 얻는다 창조성, 예술, 문학은 모두 이행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취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가해오는 조건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뿐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평가로 취미의 세계를 망치지 말자 놀이의 세계에까지 경쟁을 들여오지는 말자 내가 재밌고 즐겁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겠니 내 뜻대로 찾아 누리는 사소한 재미가 많아져야 팍팍하고 사나운 인생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취미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하겠다고 마음 먹자 사실 취미 생활 외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세상은 내가 맞춰야 하는 일과 사정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침이라는 평생 친구를 얻으면 나쁠 게 하나 없다 그저 좋을 뿐이다 마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는 걸까 엄마 난 왜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야 마흔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통화에서 너는 여러 고민을 풀어놓았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되면서 느끼게 된 고충부터 이직에 대한 고민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을 왕창 받아서라도 내 집 장만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그런 고민을 늘어놓은 끝에 너는 얘기했지 마흔이 되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안정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흔 살을 돌이켜보았다 나 역시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고는 했지 조직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의 발목을 붙잡았고 워킹맘으로서 느끼는 미안함과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성취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다 그래서 마흔 살의 나는 늘 정처 없이 흔들렸던 것 같구나 그런데 우스운 건 뭔지 아니? 내 머릿속은 온갖 고민으로 흔들렸지만 일상은 흔들릴 틈조차 내주지 않은 채로 흘러갔다는 거야 마흔 살은 나에게 매일매일 한가득 숙제를 내주었다 회의, 진료, 공부, 육아, 가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얼추 처리하고 나면 시간은 늘 자정을 넘겼다 그러니 고민거리는 머릿속에서 웅성거릴 수밖에 하지만 돌이켜보니 돌이켜보니 그런 일상의 분주함이야말로 마흔의 나를 흔들림으로부터 지켜준 울타리가 아니었나 싶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른 채 하루하루 바쁘게 걸어갈 뿐이었지만 그렇게 바쁜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도만 바라보며 이 길이 맞나 의심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산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말이다 살면서 한 번도 안정을 누려본 적 없는 이 시대의 마흔 살에게 마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안정된 직장과 단란한 가정 경제적 여유와 직업적 자신감 굳은 심지와 흔들림 없는 태도 등등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도 마흔은 안정된 나이로 그려진다 그러나 너도 말했고 나도 경험했듯 안정된 마흔이란 일면 환상일지도 모른다 괴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노력하는 방황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이가 며치든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한다 어쩌면 방황은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40대가 느끼는 혼란과 방황은 단순한 존재론적 자원을 벗어나 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안정을 꿈꾼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기를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자신과 가족의 삶이 최소 한도로나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안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즉 상시적 위기 속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다 작년 3월 뉴욕타임즈는 40대에 접어든 밀레니얼 세대의 현실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40살을 접어든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던엠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그녀의 인생이 요즘 40대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듯했다 그녀가 태어난 1980년대 초중반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렸던 때라고 한다 당연히 그녀는 경제적 풍요가 지속될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어머니가 불경기로 인해 20년간 근무한 직장을 잃고 각종 대출 상황에 시달리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나마 등록금이 적은 공립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이미 3억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6년에 산 집은 2008년 금융 위기로 가격이 반토막 났고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응급실에서 교대 근무를 하느라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제 삶은 전체가 하나의 긴 위기였어요 교육부채, 경력위기, 육아비용, 임금 압박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합니다 제 남편도 전문가이고 저도 전문가이지만 우리의 직업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만약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더 넷만이 안정을 갈구하는 게 아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300명이 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40대를 나이는 40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20대 생존 모드 같은 단어로 묘사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험과 해방보다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안정과 평온함을 갈망하고 있었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세 가지 방법 내게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삶과 대한민국 마흔의 삶이 마치 쌍둥이처럼 겹쳐 보였다 1980년대 경제 호황 속에서 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인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거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그 이후 상시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그들 어렵게 취직했지만 회사 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청년퇴직은 꿈도 못 꾸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속구치고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영끌로 집을 마련한 뒤 힘겹게 버티는 그들에게 세상은 백세 시대를 앞두고 빨리 노후도 대비해 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결국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불안을 해소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이다 마흔 살들은 과거 어느 세대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여생은 길어졌지만 모든 게 유동적이어서 그 무엇도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결혼이나 직업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업들은 격변의 한복판에 있으며 자연환경의 미래도 심히 걱정스럽다 앞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롤모델을 찾기도 어렵다 즉 마흔 살은 온전히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부 상황의 변화가 심할수록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 불안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정립하는 일이며 그에 대해서는 정신분석가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첫 번째 방식은 안전을 중심으로 사과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최대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미래를 대비해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도전과 모험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전후 세대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평생 아끼고 참았으며 그 보답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안전 위주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안전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기자와 법률가, 회계사, 은행원 등등 안정적으로 여겨지던 직업이 AI 기술로 인해 빠르게 대체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요즘이다 더군다나 생존을 위해 참고 견디는 삶에는 즐거움이 없다 일상이 해야 할 일들로만 가득하면 삶의 에너지는 채워지기는 커녕 계속 소진될 뿐이다 결국 안전 중심의 삶은 이제 안전도 행복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두 번째 방식은 꿈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보이스비 앰비시어스 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40대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꿈이 클수록 대단한 사람인 양 취급받았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성공신화가 보란듯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꿈을 중심에 두는 삶에는 도전과 열정, 성취,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듯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몰려온다 또 꿈을 이뤘을 때조차 잠깐 승리감에 젖을 뿐 곧이어 허탈함이 찾아온다 1등을 목표로 하고 진짜 1등이 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지만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을 힘을 다해도 실패자가 되기 쉬운 승자독식 사회에서 이루기 힘든 꿈에 목을 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다분한 도박에 올인하는 일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2등이 되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물론 순간에 불과한 소소한 즐거움에 너무 매몰되면 변화도 발전도 없겠지만 이러한 행복감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안전과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거달한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겪는 절망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다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삶도 필요하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스틸 앨리스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명망 높은 언어학자 앨리스 하울랜드가 조발성 알차이머병을 앓으며 건강과 기억과 지성을 서서히 이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편 변호사인 큰딸 의사인 아들 배우를 꿈꾸는 막내딸까지 앨리스의 삶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학자로서의 명성과 행복했던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성공한다면 안나의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리디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연극 무대에 선 모습도 보고 싶었다 톰이 사랑에 빠진 모습도 보고 싶었다 존과 안식년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었다 읽는 능력을 읽기 전에 원없이 책을 읽고 싶었다 앨리스는 방금 든 생각들에 놀라며 실수했다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에 언어학이나 강의 하버드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앨리스는 마지막 한 입 남은 아이스크림 콘을 입에 넣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런 따스하고 화창한 봄날과 아이스크림을 더 즐기고 싶었다 안정적인 삶도 꿈을 이루는 삶도 중요하다 하지만 애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아이스크림 콘 같은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온함을 준다 비록 불안하고 가진 게 없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 노선이 아닐는지 생각해보면 나 역시 마흔 살의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지치지 않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은 덕분인 것 같다 퇴근하고 나면 네가 제잘되며 들려주는 이야기들 동료들과 점심 먹고 난 후 나누는 수다 짬을 내 산책할 때 나를 향해 내리쬐던 태양 바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자잘한 순간들 만약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처럼 숨어있는 행복을 속속들이 찾아내 남김없이 누리고 싶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안정과 꿈과 성취만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네가 살아갈 세상은 변화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칠 테고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 온갖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작은 즐거움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기를 머리 위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며 괴로울 때 어쩌면 발밑에 핀 꽃 한 송이가 너의 마음을 다독여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흔에 시작한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다 얼마 전 통화에서 네가 그랬지 회사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점점 고민이 많아진다고 말이야 네 얘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그 시절에 겪은 비슷한 갈등이 떠오르더구나 37살에 떠난 미국 연수 당시 나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였던 70대 노 교수가 나에게 중년의 위기를 겪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당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내가 벌써 중년이라니 30대 후반인 내게 중년이라는 단어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의 지적처럼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중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자각에서 시작됐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만 같아 불안했고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나를 짓눌렀다 당시 느낀 혼란은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덕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일들은 점차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마흔을 앞두고 인생을 한번 가지치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마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이유 마흔에 이르면 해야 할 일들로 이미 삶이 점령당해 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런 걸 역할 과부하 삶의 교통체증이라고 표현하더구나 이런 마당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건 사치스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도전은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한 젊은 시절에나 매력적인 단어다 그래서 마흔이 넘었는데도 도전을 외치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취급을 받을 뿐이다 하지만 방어적인 태도로만 살아가기엔 인생이 참으로 길고 해야 할 일만 처리하듯 살기엔 마흔은 아직 너무 젊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실현해보기에 마흔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더 나아가 마흔은 젊었을 때보다 이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나이가 가진 속성 때문이다 첫째 마흔이 되면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느리게 갔던 시간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쏜살같이 흘러가 버린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줄어들 뿐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가진 돈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볼 수라도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의 유한성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성인기 발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전환점이자 깨달음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임한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않은 태도가 아니다 그들은 간절하다 그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금이 아니면 기약할 나중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후회가 없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시간의 유한성 존재로서의 유한성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긍정적 동기로 작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다 마흔 살쯤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2, 30대에는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무조건 따르기도 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마흔 즈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반대로 무엇을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경험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모한 젊음을 지나 40대에 이르면 삶에 꼭 필요한 핵심과 본질이 보인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 과시적인 것을 걷어내고 삶을 바쳐줄 단단한 일과 관계에 집중하기에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마음먹는 나이가 바로 마흔 언절이다 셋째 마흔부터는 직업 외에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발견하고 갈고닦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은 직장을 얻고 성취를 이루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왔다 하지만 직업은 어느 한 시기에 주어진 역할일 뿐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이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우리에게 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직업이나 직장에만 한정된 시선을 넓혀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려는 시도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일 세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시도가 하나 둘 쌓이면 어느새 삶이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이 되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못한다는 말을 들려준다 취미든 운동이든 봉사든 공부든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오육십대가 되어 뭔가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시간뿐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박쳐서 부려부려 찾기보다 그 전에 미리 시작해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 틈틈이 관심사를 넓히고 그 중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을 깊게 파고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가지치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마흔 살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해보기에 좋은 나이다 반면 현실은 당장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한정된 에너지를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경중을 따져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삶의 순서도를 재작성해야 한다 이른바 인생 가지치기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어찌 보면 삶에는 무수한 일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것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 소수에 집중하는 일이다 그 본질적 소수가 무엇인지는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것을 판단할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30대까지만 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숱한 에너지를 썼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마흔에 이르러 그런 삶이 보람은커녕 소진만 가져온다는 걸 깨닫고는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더구나 그 시간에는 마냥 소파에서 뒹군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며 조언을 건네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시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본질적 소수를 알게 되면 거절도 쉬워진다 쓸데없는 일을 쳐내기가 쉬워지고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 얼굴을 덜 들이밀게 되고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할 줄도 알게 된다 시간 관리도 철저해진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한 번에 모아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무의미한 웹서핑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좋아하는 일과 소중한 관계에 투여하게 된다 마흔을 앞두고 나도 인생을 가지치게 해보았다 우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과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을 구분해 보았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이 훨씬 많아서 깜짝 놀랐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고 도맞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가 아니어도 일은 잘 굴러간다 내가 빠져도 모임은 잘 유지되고 내가 퇴사해도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 누가 해도 상관없는 수백 가지 일들이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과한 걱정은 내려놓고 내가 아니어도 잘 굴러가는 일부터 정리하고 그 시간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쓰자 그래도 세상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가니까 언제든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을 것 일본 작가 손오 아야쿠는 자신의 책 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에서 이렇게 썼다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조작 불가능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가장 잔혹한 것이다 시간은 최고의 성실을 요구한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단념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두렵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다 무한정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런 선택이 쌓여 결국 인생을 이룬다 그러므로 선택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매번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하고 어쩔 수 없지 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결국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어라 그렇게 결심해도 현실은 언제나 타협의 연속이므로 해야만 하는 일을 조금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먹으면 네가 제법 가치있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너도 모르게 그것과 가까워지고자 중간에 돌 하나라도 놓는 선택을 하게 되겠지 진검도를 하나 둘 셋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고 싶은 일로 건너가는 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삶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누가 뭐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다 나는 20년 넘게 첼로를 배우고 있다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연주회도 연다 독주도 하고 사중주도 한다 이런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켤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내 실력은 20년 세월을 들먹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도 서툰 티가 나고 실력은 보잘 것 없다 나는 첼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다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은 포기했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마흔 넘어 생활이 안정되자 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과 레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내준 그 짧은 숙제를 하기도 버거웠다 게다가 학회 일정 등 생활이 바빠지면 몇 달이고 레슨을 못 받기도 했다 그러다 보다 보니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첼로를 배운답시고 돈 들여 첼로를 사놓고는 정작 연습은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첼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레슨을 받는 짧은 시간이 남아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생활은 온통 머리를 쓰는 일 투성이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고 그에 대한 역동적 해석을 해주려면 끝없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하는 말은 대개가 어둡고 슬픈 이야기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런데 첼로를 연주하고 있으면 일하느라 소진된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느낌이 들었다 첼로가 내는 음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 자체가 나에게는 명상 같은 효과를 주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또 첼로 연주는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었다 가끔이지만 좋은 소리가 날 때 오랫동안 연습한 곡을 실수 없이 연주했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합이 잘 맞았을 때 쾌감을 느끼곤 했다 저녁 무렵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을 때나 손잡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름다움을 느낄 때 오는 쾌감은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첼로를 배우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 중에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온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나이대도 참 다양했다 그처럼 나이와 분야를 막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엿보는 기회를 얻었다 병원에만 머물렀다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 즐거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첼로를 배우고 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몇 곡을 연주해 내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다 레슨만 빠지지 말자 여력이 되면 하루에 딱 15분만 연습하자 이 정도가 첼로를 배우는 내 원칙이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 가 내 목표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좌절하지 않고 오래할 수 있으며 첼로 연주에서 우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잘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릴 것 두 말할 필요 없이 취미는 생활의 활력소다 취미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상이다 직장일이든 인간관계든 혼자 힘으로는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목을 잡는 것도 예산일이다 하지만 취미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누릴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한다 운동을 할 때 땀방울을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 춤 연습을 하다가 동작의 짜임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뿌듯함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다 또 취미는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 장사는 잘해야 한다 잘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돈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취미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저 좋아서 즐겁자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새롭게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취미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제인지도 까마득한데 취미 생활을 할 정신이 있겠어? 충분히 이해한다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으면 잠이라도 푹 자는 게 소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챗바퀴 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취미 생활은 그 적절한 대안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뜻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초보자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거기에는 취미도 경쟁하듯 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왕 하는 거, 장비도 괜찮은 걸로 준비하고 탁월한 선생님에게 배워 실력을 쑥쑥 키우려고 한다 취미도 일처럼 잘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한 번은 한 여성이 유화 그리기를 취미로 삼기 위해 미술 용품을 구입한 다음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었다며 작심삼이를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온 적이 있다 나는 취미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너무 작정하고 시작하면 즐겁기는 커녕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된다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취미마저도 잘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잘해야만 하는 일은 직업 하나로 족하다 나머지는 좋아하는 만큼 즐기면 된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면 그러한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능한 만큼 누리면 된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재밌고 즐거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리겠다고 마음 먹는 것 큰 목표는 멀찌감치 세워놓고 되는 대로 조금씩 해나가기 이것이 내가 20년 넘게 취미생활을 이어 온 비결이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공주 왕자 놀이도 하고 산림 놀이도 하고 전쟁 놀이도 한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내일 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잘하고 있나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와 자신을 100% 열어 놓는다 어른에게는 취미가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취미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있게 하고 이행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 이행 공간은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실의 찌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맛보는 기쁨을 얻는다 창조성 예술 문학은 모두 이행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취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가해오는 조건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 뿐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평가로 취미의 세계를 망치지 말자 놀이의 세계에까지 경쟁을 들여오지는 말자 내가 재밌고 즐겁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겠니 내 뜻대로 찾아 누리는 사소한 재미가 많아져야 팍팍하고 팍팍하고 사나운 인생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취미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하겠다고 마음먹자 사실 취미 생활 외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세상은 내가 맞춰야 하는 일과 사정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취미라는 평생 친구를 얻으면 나쁠 게 하나 없다 그저 좋을 뿐이다 마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는 걸까 엄마 난 왜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야 마흔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통화에서 너는 여러 고민을 풀어놓았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되면서 느끼게 된 고충부터 이직에 대한 고민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을 왕창 받아서라도 내 집 장만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그런 고민을 늘어놓은 끝에 너는 얘기했지 마흔이 되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안정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흔살을 돌이켜보았다 나 역시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였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고는 했지 조직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의 발목을 붙잡았고 워킹맘으로서 느끼는 미안함과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성취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다 그래서 마흔살의 나는 늘 정처 없이 흔들렸던 것 같구나 그런데 우스운 건 뭔지 아니? 내 머릿속은 온갖 고민으로 흔들렸지만 일상은 흔들릴 틈조차 내주지 않은 채로 흘러갔다는 거야 마흔살은 나에게 매일매일 한가득 숙제를 내주었다 회의, 진료, 공부, 육아, 가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얼추 처리하고 나면 시간은 늘 자정을 넘겼다 그러니 고민거리는 머릿속에서 웅성거릴 수밖에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런 일상의 분주함이야말로 마흔의 나를 흔들림으로부터 지켜준 울타리가 아니었나 싶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른 채 하루하루 바쁘게 걸어갈 뿐이었지만 그렇게 바쁜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도만 바라보며 이 길이 맞나 의심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산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말이다 살면서 한 번도 안정을 누려본 적 없는 이 시대의 마흔살에게 마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안정된 직장과 달란한 가정 경제적 여유와 직업적 자신감 굳은 심지와 흔들림 없는 태도 등등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도 마흔은 안정된 나이로 그려진다 그러나 너도 말했고 나도 경험했듯 안정된 마흔이란 일면 환상일지도 모른다 괴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노력하는 방황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이가 몇이든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한다 어쩌면 방황은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40대가 느끼는 혼란과 방황은 단순한 존재론적 자원을 벗어나 있다 그들은 진심으로 안정을 꿈꾼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기를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자신과 가족의 삶이 최소 한도로나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안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즉 상시적 위기 속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다 작년 3월 뉴욕타임즈는 40대에 접어든 밀레니얼 세대의 현실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40살에 접어든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더넴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그녀의 인생이 요즘 40대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듯했다 그녀가 태어난 1980년대 초중반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렸던 때라고 한다 당연히 그녀는 경제적 풍요가 지속될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어머니가 불경기로 인해 20년간 근무한 직장을 잃고 각종 대출 상황에 시달리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나마 등록금이 적은 공립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이미 3억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6년에 산 집은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격이 반토막 났고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응급실에서 교대 근무를 하느라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제 삶은 전체가 하나의 긴 위기였어요 교육부채, 경력위기, 육아비용, 임금 압박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합니다 제 남편도 전문가이고 저도 전문가이지만 우리의 직업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만약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터넷만이 안정을 갈구하는 게 아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300명이 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40대를 나이는 40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20대 생존 모드 같은 단어로 묘사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험과 해방보다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안정과 평온함을 갈망하고 있었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세 가지 방법 내게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삶과 대한민국 마흔의 삶이 마치 쌍둥이처럼 겹쳐 보였다 1980년대 경제 호황 속에서 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인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거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그 이후 상시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그들 어렵게 취직했지만 회사 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청년퇴직은 꿈도 못 꾸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속구치고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영끌로 집을 마련한 뒤 힘겹게 버티는 그들에게 세상은 백세 시대를 앞두고 빨리 노후도 대비해 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결국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불안을 해소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현실이다 마흔 살들은 과거 어느 세대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여생은 길어졌지만 모든 게 유동적이어서 그 무엇도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결혼이나 직업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업들은 격변의 한복판에 있으며 자연환경의 미래도 심히 걱정스럽다 앞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롤모델을 찾기도 어렵다 즉 마흔 살은 온전히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부 상황의 변화가 심할수록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 불안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정립하는 일이며 그에 대해서는 정신분석가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첫 번째 방식은 안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최대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미래를 대비해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도전과 모험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전후 세대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평생 아끼고 참았으며 그 보답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안전 위주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안전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기자와 법률가 회계사 은행원 등등 안정적으로 여겨지던 직업이 AI 기술로 인해 빠르게 대체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요즘이다 더군다나 생존을 위해 참고 견디는 삶에는 즐거움이 없다 일상이 해야 할 일들로만 가득하면 삶의 에너지는 채워지기는 커녕 계속 소진될 뿐이다 결국 안전 중심의 삶은 이제 안전도 행복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두 번째 방식은 꿈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보이스비 앰비시어스 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40대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꿈이 클수록 대단한 사람인 양 취급받았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성공신화가 보란듯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꿈을 중심에 두는 삶에는 도전과 열정, 성취,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듯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몰려온다 또 꿈을 잃었을 때조차 잠깐 승리감에 젖을 뿐 곧이어 허탈함이 찾아온다 1등을 목표로 하고 진짜 1등이 되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지만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을 힘을 다해도 실패자가 되기 쉬운 승자독식사회에서 이루기 힘든 꿈에 목을 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다분한 도박에 올인하는 일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불안한 삶을 대하는 세 번째 방식은 그냥 존재하는 삶이다 세상에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더운 여름에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 맛있는 피자 한 조각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담소 이런 것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물론 순간에 불과한 소소한 즐거움에 너무 매몰되면 변화도 발전도 없겠지만 이러한 행복감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안전과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그것을 달성하게 되면 거달한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겪는 절망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다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삶도 필요하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스틸 앨리스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명망 높은 언어학자 앨리스 하울랜드가 조발성 알차이머병을 앓으며 건강과 기억과 지성을 서서히 이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남편 변호사인 큰딸 의사인 아들 배우를 꿈꾸는 막내딸까지 앨리스의 삶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학자로서의 명성과 행복했던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성공한다면 안나의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리디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연극 무대에 선 모습도 보고 싶었다 톰이 사랑에 빠진 모습도 보고 싶었다 존과 안식년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었다 읽는 능력을 읽기 전에 원없이 책을 읽고 싶었다 앨리스는 방금 든 생각들에 놀라며 실수했다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에 언어학이나 강의 하버드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다 앨리스는 마지막 한입 남은 아이스크림 콘을 입에 넣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런 따스하고 화창한 봄날과 아이스크림을 더 즐기고 싶었다 안정적인 삶도 꿈을 이루는 삶도 중요하다 하지만 애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아이스크림 콘 같은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온함을 준다 비록 불안하고 가진 게 없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 아닐는지 생각해보면 나 역시 마흔 살의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지치지 않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은 덕분인 것 같다 퇴근하고 나면 니가 재잘되며 들려주는 이야기들 동료들과 점심 먹고 난 후 나누는 수다 짬을 내 산책할 때 나를 향해 내리쬐던 태양 바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자잘한 순간들 만약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처럼 숨어있는 행복을 속속들이 찾아내 남김없이 누리고 싶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안정과 꿈과 성취만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니가 살아갈 세상은 변화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칠 테고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 온갖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작은 즐거움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기를 머리 위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며 괴로울 때 어쩌면 발밑에 핀꽃 한 송이가 너의 마음을 다독여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